기상캐스터 배혜지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다른 시험에서도 있었는지 등 풀어야 할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후폭풍도 거셀 전망입니다.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수단이 속속 입국하는 등 대회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지역에는 인적이 드문 시골이 많은데요. 곳곳에 폐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면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며 쓰레기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한 대가 빨간 물빛을 내며 산속으로 나 있는 도로를 내달립니다. 멈추세요! 멈춰! 전남 영안군의 한 야산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도주하는 장면을 주민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차량 3대를 막아놨는데 그걸 무시하고 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처럼 두 달 동안 700여 톤의 폐기물이 쌓여 있지만 집중호우로 인한 유실 피해를 막기 위해 천막으로 덮어놨을 뿐 쓰레기 수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폐공장 부지. 수출용으로 압축한 묶음 쓰레기부터 비닐과 호수 등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인근 창고도 마찬가지. 창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쓰레기까지 눈에 보입니다. 2천 톤이 넘는 폐기물이지만 1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안군은 이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데다 야간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 반원이 한 명뿐이라는 해명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 처분 및 수거토록 조치 명령을 하였으나 현재 지금 투기자가 수감 중에 있거나 행방 불명 중이어서 불법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과 함께 환경 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의 행정은 소극적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광주의 모 사립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의 특별 감사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 또 한 번 사학의 어두운 면이 드러난 셈인데 학생 인권과 성적 사이에서 교육청의 고민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에서 일단 확인된 사실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문제 5개가 수학 동아리에 배포됐던 연습 문제와 사실상 같다는 것 한 가지입니다. 기숙사 학생들의 수학 동아리 중 한 곳에 석 장의 문제지와 해설지가 배포된 5월과는 두 달 정도의 간격이 있고 일부는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또는 부등호등을 바꿔 출제했지만 거의 베끼기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수학 교사의 입장에서는 같은 문제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중간고사나 지난해 시험엔 문제가 없었는지 다른 과목은 상관없는 일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교사 개인을 넘어 학교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아닌지 등은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이 학업 성적에 따른 차별이 빚어낸 언젠가는 터질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현실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감사가 끝나면 중징계와 형사처벌 의뢰가 예상되고, 동아리에 들지 못했던 학생 측의 소송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사립고의 성적 관리에 대한 불신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잃게 됐다는 점이 더 큰 손실이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 당국이 추가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 5월 초 목포의 한 고등학교 결핵 검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A양에게 유소견이 발견됐고, 지난 3일 정밀검사상 양성 반응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학생은 현재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29명에 대해서는 X성 검사 결과를 도대로 잠복 결핵 여부 등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남 18개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26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베트남 이주 여성 폭행 사건을 계기로 영안군이 가정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합니다. 영안군은 이번 달 안으로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 신규 가정과 변동 내역을 파악하고,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교육을 강화해 신규 전입자 누락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며 찰나에 연기를 펼치는 하이다이빙. 여수에서 열리는 오픈워터 수영. 두 종목의 입장권은 일찌감치 90% 이상 팔렸습니다. 하지만 관람석 규모가 큰 경영과 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수구는 입장권 판매율이 60% 정도입니다. 조직위원회는 목표 금액 90%를 기준으로 95% 이상 팔렸다고 했지만, 총 발행 자석수로 따지면 평균 75% 수준입니다. 이미 팔린 것도 대부분 단체 구매여서 실제 관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빈 관람석을 메울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대회 최대 흥행 요소로 꼽혔던 북측 선수단은 사실상 불참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북한의 주 종목은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인데, 두 종목 모두 개막일부터 경기가 시작되기에 물리적인 시간이 거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북측 참가에 대한 기대는 여전합니다. 조직위원회는 2015년 유니버시아들 대회 때처럼 선수촌의 숙소를 배정하고 끝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 전남도 소방본부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요 시설에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안전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도소방본부는 선수촌과 경기장, 훈련장 등에 하루 32명 규모의 구조대원과 구급차 등을 배치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경기장과 선수촌의 안전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나주 혁신도시 안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한전공대 재정 문제와 관련해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오늘 열린 설립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재정지원 방안을 놓고 정부 부처 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김호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한전공대 총예상사업비는 6천억에서 7천억 원 정도. 진통을 겪어오던 한전공대 재정지원 문제 해결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 지원위원회에서 정부 부처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겁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지원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 기반 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금을 활용하려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한전공대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부와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앞서 한전이 보고한 학생과 교직원 수, 설립 비용 등이 담긴 한전공대 설립기본계획 용역안은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전은 학교법인 설립과 캠퍼스 건축계획을 포함한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오는 9월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전남도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다시 조명하고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합니다. 새롭게 조직된 5.18 민주화운동 및 과거사 지원센터는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기념 행사와 기념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전담합니다. 또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택배법 제정을 지원하고 유적지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목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